We are BTS! Namaste India! Congratulations on the Korean Culture Center India's 2020 K-pop India Contest Grand Finale! 이번 결선에 앞서서 그동안 인도 18개 지역에서 온라인 지역 예선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이렇게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 또 K-pop 가수로서 저희 방탄소년단도 정말 기쁘고 뿌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제 인도에 계신 많은 분들께 K-pop에 대해 큰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방탄소년단도 여러분의 에너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발매한 저희의 싱글 Dynamite! 인도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음악을 틀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도에 계신 우리 아미분들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돌을 들은 음악과 멋진 무대를 곧 찾아뵐 테니까요 저희 방탄소년단 앞으로도 많이 간연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도 K-pop 콘테스트 여러분들! 결승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참가자 여러분들께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저희도 여러분들의 모습들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건강한 것과 건강한 것들은 여러분이 모두가 어려움을 지켜볼 수 있을때 여러분은 서로 웃을 수 있게 된 것들도 여러분은 계속 웃기고 여러분은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BTS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